선생님도 정말 대학교 4학년 때 여러분들보다 4살이나 많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임용고 씨라고 하는 걸 준비하려면 진짜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잠자는 시간 6시간만 빼고 24 빼기 6 몇 시간이에요? 1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정말 오로지 공부만 해야 됩니다. 그런데 그 오로지 공부만 할 때도 내가 수학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정말 싫어하는 과목이 거기서 뭐였냐면 2가지였어요. 첫 번째가 잘 못하는 한문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학이었어요. 교육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다행히 선택형으로 치르는 시험인데 그 교육학은 사실 사회 전공하는 이런 분들은 거기다 만점 받는데요. 윤리, 사회 이쪽 문과의 시인 그 엄청나시는 분들은 이 교육학을 전부다 만점 받는 게 기본이라고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수학 전공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드물고요.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특히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힘든 과목이었기 때문에 과락 최소한의 기준만 넘기자 이게 선생님 목표였어요. 그렇다고 해서 그 과락을 넘기려면 공부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외워야 할 방대한 양의 필수적인 유형만 맞추자라는 게 저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봐봐. 내가 과락을 넘겼는데 최종 점수 합해서 커트랜드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선생님이 취한 두 번째 전략은 수학은 무조건 만점 받자였어요. 그래서 두 가지예요. 수학은 무조건 만점 대신 교육학은 과락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무조건 합격은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선택한 그 두 가지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저는 무조건 수학 만점 서수령인데 만점이에요. 수학은 올 서수령입니다. 그 서수령 만점 받기 위해서 당연히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그 답안을 서수령 답안 맞게 모든 평가 요소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쓸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오르기 위해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물론 1학년 때부터 이후부터도 정말 그 시험을 준비를 하던 대학교 4학년 때는 하루에 18시간을 정말 수학 공부만 했습니다. 물론 교육학에 해당하는 일부 1시간 정도를 포함해서요.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. 화장실을 걸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방금 풀었던 문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밥 먹는 순간에도 내가 아까 외웠었던 교육학 단어 하나 생각하고 이렇게 시각의 시간의 퍼즐들을 모아서 나의 전체적인 목표라는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내가 어떤 날은 공부하기 싫을 땐 이런 방법을 썼었어요. 5분만 더 내가 진짜 공부하기 싫고 내가 막 토 나올 것 같아. 여기서 더 공부하면 머리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에는요. 더 1시간 더 하자라고 하면 정말 견디지 못해요. 정말 지독한 김소연도 견디지 못합니다. 그런데 5분만 더 하자라고 나한테 달래면서 얘기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. 또는 지금 풀던 문제만 고민하고 풀어보자 라고 얘기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정도만 하는 것도 너무나 대단하고요. 그 정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발전하냐면 내가 나를 5분만 더 하자고 달랬잖아요. 그래서 그것에 속은 김소연이 5분을 더 하잖아요. 그러다가 다시 집중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임상실험으로 발견한 겁니다.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그런 거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거든. 너희들이 맨 처음에 이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저 60강 왕강은 아니어도 저 끝까지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 왔잖아요. 저 멀리를 생각하기 전에 얘들아 오늘 것만 우리 제대로 해보자. 지금 하는 거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스스로 거기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다 보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 인생이 그렇더라고요. 멀리 내다봤을 때 내가 손에 닿지 않을 거 없습니다. 어떻게만 하면 지금 이 순간에만 충실히 하면 그래서 우리 제자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같이 또 충실히 볼 거고요.